오! 맞아요! 잘한다, 잘한다. 와 개 에이스다, 진짜. 오, 그만요, 그만, 그만! 아니야, 스탑! 아, 선생님 흔들려요, 이거. 누가 흔들고 있어? 아, 너무 무서운데? 여름아, 너가 먼저 탈래?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 오셨어, 오늘? 어머, 좀 왔다. 여기 와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나도 없어. 저는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이. 아, 영영이는 처음인데. 물어봤어! 누구야? 다른 여성분이랑 두 번 왔었습니다. 촬영 때문에! 진짜 여자친구를 오늘 데리고는 처음 와봤네요. 네, 영영이랑은 한 번도 못 와보셨어요? 아, 또 이런 거를 무서워해. 에? 무서워? 귀엽다, 귀여워. 잠깐만, 그 일화 한 번 보여주시죠.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각 기구마다 커플 대결을 펼칠 건데 찬스님이 더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아서 내 편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최종 1위와 3위한테 선물 드릴 거예요. 바로 입장해볼까요? 우와! 고고! 야, 제일 못하는 게 제일 설레! 재밌겠다! 나 이런 게 너무 좋아. 아, 넓다! 야, 저기 저기! 아, 너 저런 거 못하잖아. 어떡해? 못해, 못해, 못해! 이런 거는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지. 아, 진짜? 쪼보잖아, 너. 아,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우와! 기구를 차러 가볼게요. 아, 네. 일단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순서대로 하자. 영랑이 일단 해, 나 긴장해. 여름이 어떻게? 한쯤 가능해? 석순아, 가능해? 아니, 어떡해? 영랑이 파이팅! 파이팅! 가능해로 조져버려. 수고하세요. 귀여워. 가자! 야, 이거 팔이 너무 아픈데! 아니야, 아빠! 하나, 둘, 셋, 액션! 와, 귀여워. 팔 많이 아파? 팔이 너무 아픈데? 팔이 아파?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와... 저 4단계까지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 같은데. 자, 그럼. 조용히 해요. 네. 파이팅! 파이팅! 이런 거를 그냥 걸어버리면 되는 거지. 석순아, 보여줘! 긴장하러 가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오! 뭐야? 끌려간다! 하하하하. 저 꼴이 왜 이렇게 웃기냐? 으어, 그만이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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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하하하하. 으에에에! 으에에에에! 해! 뭐 이렇게 웃었다고? 야, 이거 2단계만 해도 뭐! 너 2단계 못 깠어! 1.5단계. 으에에에에! 파이팅! 하하! 팔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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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팔 개아픈데? 못 버티겠던데? 운동 좀 하셔야겠는데 다들? 남자는 4단계 알다! 네 끝까지 갈게요 네 4단계 가자! 파이팅! 선생님! 선생님! 와아! 선생님! 우와아! 선생님! 우와아! 선생님! 3, 4, 8, 액션 치고 하나 둘 셋! 우와아! 나면 나 둘 것 같은데? 더 선도 터질까요? 러비 러비 화이팅! Forever! 젠들리어 러비! 예! 무덤가 뜯으려 진짜? 아하하하하하하 어색 깨빡 한 번만 찍어 바로 내려드릴게요 랭냥아 사랑한다! 2022년에도! 워아하 오오오. 맨날 사랑해! 뭐 있었어? 뭐 있었어? 야! 진짜 치질.. 치질 나온 거 같아 진짜. 재밌으셨나요? 아 뭐, 맛보기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재밌는 거 하러 가보시죠. 아, 합시다. 재밌겠다. 너무 빨라. 그냥 골 넣는 거 아니에요? 프로키터라는 컨텐츠인데 승무치기를 오피프로 만들었어요 누가 막아요? 골키퍼가 잡은 걸 막았어요 아 키퍼가요? 그러면 알파고 대 사람이 이렇게 대결인가요? 우리가 오늘 이세돌이 내버린 거야 스포츠 몬스터에서 뭐가 제일 무서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롯덕고스예요 혹시 타보셨나요? 저희는 매일 점검을 하기 때문에 티익스프레스 타보셨어요? 예 연속 두 번 아 이거 두 번까진 자 그럼 이제 한스 님이 팀을 정해주시면 돼요 아 저는 령령이가 나오겠습니다 또 령령이가 저한테 맨날 발차게 하거든요 맞아맞아 맨날 늑축하거든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각오 한 마디씩 팀별로 저는 석순이 머리인 걸로 하고 차겠습니다 오 그러면 무쌍공 골라 손흥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손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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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았잖아 축구 잘할 관상이라 그랬는데 여름이 개발 잘 차는 바 말 것 같아 쟤를 속여야 돼 너가 생각하는 거에 반대로 생각하고 차는데 그러면 되겠다 첫 번째 타실게요 오 오 오 오 완전 빨라 오 개빨라 뭐야 저거 어떻게 넣어 자 두 번째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진짜 잘 막는데? 어떻게 와갖지? 자 일단은 어? 좌측 아니면 우 팀이 막더라고 일단 가운데로 잡아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나이스 와 이게 바로 전략적 팀 전투 미안한데 우리 한주희가 다섯 걸 다 넣을 거거든 자 마지막 오 오 잘 막는다 오 아 이거 못 넣어 근데 여기서 다섯 걸 다 넣으신 분? 한 번 넣 zero 진짜요? 한 걸 넣은 게 대단한 거다 야 나 땜에 질 수도 있다 한 얼마 넣자 쥐뽀 쥐뽀 미스터 송 미스터 송 얼마나 잘 넣 entity 오빠 그런 거 못 나오면 더 추해 아 Mus 여러번 이렇게 아 너무 세게 찼네 정광수 사살 찾게요, 죄송합니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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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골라, 땅 골라 백원치 여기 막고 여기로 들어갈 거 같으니까 바로 이렇게 막는 거 봐 아... 안 되네 포ート 화이팅! 왜 진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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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너 뭐야? 오! 오! 한 번 들어가는 거는 죄송하지만 누가 이겼다? 아, 자기가 이겼습니다. 한 걸 놓은 거 대단한 거다. 제가 여름이를 좋아하는 게 분명해. 아까 봐줬어 솔직히, 맞지? 뭘 봐줘? 아니, 아니, 갑자기 팔 내리더라고. 갑자기 탕! 이렇게 했어. 나한테 반했나 봐. 포커스 타러 가보겠습니다. 여름아, 너가 먼저 탈래? 이번 대결은 어떤 팀이 더 빨리 완주를 하는지 한스님이 누가 잘할 것 같은지 한 번. 아니, 여름이 너도 저런 거 할 수 있어? 네. 진짜? 명령이는 기절해. 나 못해. 나 진짜 고도 공포증 있어. 나 진짜 기절할 수도 있어. 저런 거는 이렇게 한 걸... 꼭 그렇게 가라. 아니, 저 일단은 여름이랑 해서 일단 스코어 하나 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스님 여름님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잘 봐.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알았지? 잘 보라고. 가자, 여름아. 야, 너가 먼저 가면 안 되냐? 네, 제가 먼저 갈게요. 내가 이제 뒤에서 코치를 해줄 테니까. 오케이, 오케이. 여름아. 네? 뒤에 내가 있으니까 믿고 가. 오빠 진짜 하나도 믿음이 안 가요. 어떡해? 믿음이 안 간다고? 그대로 앞으로 쭉 가시면 돼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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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한다. 뭐야? 러브! 파이팅! 파이팅! 원래 대담하게 잘하는데. 오, 개무서워. 여름아, 어떻게 했어? 야, 못 타겠어. 아, 한스는 나이가 더 먹어가지고 이제 겁이 많아졌단 말이야. 이거 30대들도 타나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저건 60대 어르신부터. 아, 그래요? 너무 무서워. 야, 여름아. 어떻게 다 한 거야? 아, 엄마! 오! 야, 근데 여름이 즐거워하고 있는데? 어,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선생님 흔들려요, 이거! 누가 흔들고 있어! 누가 흔들고 있어, 지금! 이거 맞아? 여름아, 같이 가! 잘한다, 침착하게 잘한다. 야, 여름아, 침착해. 여름아, 침착해. 엄마! 야, 인사 돌아가! 돌아가네? 미끄러진 새 문워크로 가, 문워크로. 우와! 한수영 출발! 어, 뭐야! 어, 뭐야! 여름아, 안 남았다, 형. 시간 간다, 여름아. 시간 간다, 시간 간다. 시간 간다, 너 때문에 시간 다 잡아먹었다. 이거 뭐야? 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오, 씨, 개멋있어. 잘한다, 잘한다. 와, 여름이 잘해. 개 에이스다, 진짜. 박여름 파이팅!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없어, 없어, 형. 거기 없어. 없어, 없어, 형. 거기 없어. 어휴, XXX 뺐다. 와, 먼저 갈게요. 진짜 이 스타필드 안에서 한수영 목소리밖에 안 들려. 아아! 내가 뒤에서 든든히 있어주니까 잘할 수 있었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다! 저건 뭐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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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겠다. 아, 진짜? 너무 재밌겠다. 뭐야? 여름아. 응? 바로 떨어지니까 내가 먼저 할게. 영영아 사랑을 외치고 떠나세요. 어, 영영아 사랑해? 네. 오케이. 감정 형님까지 나가볼까요? 와, 이거! 와, 이거! 와! 와, 이거 진짜 뛸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어. 여기요? 여기 잡아주시고. 오빠 할 수 있다! 오빠 할 수 있다! 아, 너무 무서운데? 여름아, 너가 먼저 탈래? 네. 진짜 너무 무서운데? 여름아, 너가 먼저 하시겠어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 빨리 가세요 그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영영아 사랑한다! 영영아 사랑한다! 영영아 사랑한다! 영영아 사랑한다! 영영아 사랑한다! 영영아 사랑한다! 멋있었어? 아, 형 엉덩이 밖에 안 보였어. 아, 그래? 자, 이제 여름이니 내려오면 끝이다. 우와, 무서워! 그럼 나가볼까요? 우와, 진짜 무서워! 무섭지? 여름아? 좋아요. 그 상태에서 다리 하나 뻗어서 앞으로 가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간다! 독한 ***이다, 진짜. 박왜룸인가요? 박석준인가요? 박석준인가요? 여자친구 때렸어. 멈춰! kar고머인가요? 아들.